Q. 나 웃음 밖에 안 나와, 뭐 그렇게 그냥 오늘 이쁘다고 멘트를 했었고 뭐다. 오늘 좀 진정대로 해, 늘. 오늘 너무 우리 응분했어, 너무 업됐어. 왜들 그리워? 자꾸 뛰우면, 자꾸 뛰우면 또 놀이방 하면 뛰고 가본다.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도 쏠라고 하는데 큰일났네요. 사방간대에서 쏘네요. 자 합시다. 죽머리를 한 10장 정도 치다가 사철갈을 얹어서 하고, 바로 이어서 쑥대물을 얹어서 하십시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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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쿵쿵척쿵 한 번만 더 치고 쿵쿵쿵쿵 딱딱쿵쿵 쿵쿵척쿵 이산저산 이산저산 꽃집이니 하나 둘 셋 운명꽃 보미로 꿈은 찾아와 천만원 세상사 슬슬 거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이러니 그날 백발 한심 누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오늘 쓸 때가 있느냐 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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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우 년 요 칭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 오면 앙무가 적은 산파람에 백설만 펄펄이 날리어 그 세개가 되고 보면은 산파람에 백설만 펄펄이 천재개 백어진 호두가 백파리 버시로 가나 부정세월은 돋없이 흘러가고 이내 속춘복 아참복 늙어지면은 다시 청축한 어거가 건너려오라 우아세상 손님네들 이내 안 맞춰서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정든 날과 잠든 날 걱정은 십다 재하면은 한 사십도 못산 인생은 아참복 죽어지면은 우아고 산 척은 죽어 거기로 오나 사하우에 반반 진수는 나로 생전에 일 배주라도 못하느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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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지마로라 가까운 척춘 더 거리다노 건 다 세워라 가지마라 가느고 건너로 어쩔거나 무너진 개수나무 꺾꺾 저리라 가 데라 하항 배달아 놓고 꼭 두시 거는 놈과 부모부려 어느 놈과 인생 아무것도 못하는 놈 사내로 참고하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집어님들 서로 앉아서 앉아간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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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차분하게 잘들 하셨어요 중간에 약간씩 빨려주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또 몇몇 회원님들이 저기 뭐야 딱 잡아주시니까 또 이렇게 다 따라서 그렇게 속도를 향상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었어요 속도가 소리가 되다고 속도가 변하면 안 돼요 소리가 되어도 북속도는 그대로 가야지 그런 거를 유념해서 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쑥대머리를 오늘은 또 쑥대머리가 단가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떼어서 이렇게 할 때는 단가처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고천변 단가루 써먹듯이 쑥대머리도 가능해요 그렇게 이제 단가루 써먹을 때는 도섭창 입고 안 잃고 싹 빼버리고 바로 소리로 들어가야 하죠 우리는 그냥 시작 그때의 춘향인은 그때의 춘향인은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영상 춘향영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용용 열방을 찬성 예 생각난 곳이 지뿐이라 부끄치고 부끄치고 하장당국어원 부끄치고 거리저 청별주로 일장서를 내가 가뭇봤으니 부모폭량 그 흙을 공부하고 너를 겉써서 이러는가 그 이신은 금슬루진 나를 잊고 이러는가 대구공항아 추억을 같이 번 뜻에서 사와서 그 빛이 오죠 막내 막혔으니 백목서를 헐매가 어이 오며 전전한 천창 이루니 우정 몸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빌어올 내 여사 정성으로 편지로 산잠의 성 눈물로 임무 바사 흙을 그려 울다 이와 일찍 춘 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구 묵울령 다간장성어 피맛만만 와도 이 멍생각 벽수 벽수 부영은 연결론 체련 저하 체력 망치러 봉따는 여인네들도 삼국은 삼국은 일바리라 날 보다는 적은 발자 동문 밖을 못 나가니 봉을 따고 연결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죽고 간힌이 되고 같으면 우덩 부처 손난 나무는 쌍을 싸우기 될 것이오 구덩 앞에 있나 갓 또른 황석이 될 것이니 생전 싸우기 될 것이니 이 원 통을 따라 주니가 뚫리더라 마리 앙 앙 앙 통 울음 을 문 아따 잘 들으시네요 땡큐 자 중중머리 고고천편 중중머리 연습할게요 고고천편 중중머리 연습할게요 고고천편 중중머리 연한번번 하고서 해야지 바로 치면 헷갈린대로 더 궁 궁 AL 시작 빨라져 빨라져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치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저기 뭐냐 약하게 치면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지요. 템포는 똑같고 강약은 줘야 돼. 이렇게 쳐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작게 쳐도 템포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. 작게 친다고 템포가 느려져 버리면 안 되지. 그리고 세게 치면서 템포가 빨라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약하게 치면 템포가 느려질 거예요. 내가 그걸 왜 알아요. 왜 하냐면 세게 치면서 템포가 빨라지는 그런 정도 실력이면 약하게 치면 분명하게 속도가 느려져 버려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속도 조절이 안 돼요. 힘 조절도 안 되고 근데 아니에요. 템포는 그대로 갖고 가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쳐야지 아까처럼 하면 심장마비 와서 웬만한 심장 약한 사람은 노래 못 해요. 죽어요. 쫓기는 것 같아서 쥐덧에 갇힌 쥐 모양 트랙에서 막 쫓기게 심장 떨려서 못 살아요. 절대 그렇게 치면 안 돼요. 그건 소리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. 소리하는 사람을 사냥하는 그게 사냥꾼 발자국 소리라고 절대 안 돼요. 그건 너무 난폭한 거예요. 그렇게 치면 안 돼요. 야만적이야. 더 이렇게 쳐야죠. 나그나그나그 치세요. 시작! 굿굿굿굿굿굿굿굿房 굿굿굿굿굿굿굿굿 Commomat 무상은 높이던 장도 자진난게 널 봉으로 돌었더라 어장촌 개짓고 내 양봉 구름이 떴고 나도 하나 낳는데요 태양의 물에 풍실 거룩은 잠자고 철새는 홀홀 알아듣는다 공정여철 내 파신이 중색수파가 여기다 앞발로 곱팔을 찌고 당근 뒷발로 장당을 탕탕조리조리조리 안금둥실도 상천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타광은 천일 새긴디 철의 무상 시비봉은 푸른 바 그가 멀고 해외소사의 일절길 불압무 경이로다 부천한 여의 위하여 통담으로 버려있고 권로는 거이로여 일하여 두실도 강전 달 밝은 딜구형 금속 흐러지오 남포로 동궁 가는 저 배 통악당한 무황소 그 주의 왕은 원원이로 원해서 그가 참신하여 전복마가 나를 바라보니 안녕 내 울음속 박선이 울어 이 꽃을 못산 피로공원 오공에 솟아 대상 단물이 울지암 산흥은 칭칭칭 녹꽃은 흑섬 부풍어 야자파 물은 부풍 깊고 먼 산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통동 창성은 당당 두루진 잔목 동포짓 떡 깔다리 몽동 칭농불머르다 바리 어름던 출렁 숙호 주리본 남길 우비자 치자 삼대축 빠진 과목 월 끓어지고 뒤틀어져서 후보치 깜깜깜다 벗서는 돌아들고 배꾸는 군비 갈매기 태어리 목파리 원앙새 강창 두루미 수많은 때군이 수천자 기관어던 난 순부전의 봉황새 양양장 파 점점 사랑 다 구원 항세 칠월 칠석 은하 순바리로 전 오잘지 고포리 해워리 노스 김검새 따오 따오 요리 졸 나라 둘째 대투한 경치를 바라오니 뛰어다 보니 만한 은천봉 배려 구원 백사 지 땅에 구부러진 늙은 장성 정 정 정 보니 기여 구주르고 구주를 주멀 둘째 신내 유순한 정 정 정 정 지 도 도 도 도 도 도 쭈르르르르르르 저골리리콜콜 혀리들뚝을 머리한테로 수초천방조 지방조 월덕초구조 방울이 범컴조 건너변 풍석에다 아주가 앙콩맞조 세련대하수주무로 내려가느라고 목끄리미 우억경 울렁으로 뒤틀어져 월르르르르르르르 월벌 뒤덕불어져 산이 울렁거려 월나간다 어디 내로 하자 말 아마대로 건나 그런 경지가 또 있나 아마대로 건나 돌아가는 경지가 또 있나 잘들 하셨어요? 아 이거 이거 애운이라고 이틀병 꼽고 다녀 절반은 못 외워서 이거 1회 하던거에 이제 애웠어요 이제 애웠어? 뭐야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당연히 어설프지 한참 있어야 질이 나 그러는데 그거 의원이라고 욕받네 고맙다가 감사합니다.